잘한 거겠죠? 괜찮은데? 짠! 저 오늘 여러분 단발해요. 저 머리가 이 정도까지 게을렀거든요? 근데 또 그게 좀 질려가지고 아니면 이미 짧은 김에 좀 단발해야겠다 싶어서 단발하러 갑니다. 팩시 잡았어요. 그래서 오는 중. 그거 그대로예요. 앞머리 없는 완전 히프하고 세련된 느낌보다 세련된 느낌인데? 맞아요. 이런 느낌으로. 이 장갑으로 드려볼까? 네. 바로 짜렀어요? 어? 이제 마지막으로 즐겨요. 네. 됐어요? 네. 가요? 일단 이 정도인데 기분 근데 좋을 것 같아요. 아니에요? 걱정돼요? 스타일링을 봐야 알 것 같아요. 라은씨 스타일링은 괜찮을 것 같은데? 라은씨가 엄청 여성스러운 쪽에 속하진 않잖아요. 그런건부분에다가 어때요? 그래도 그거 보다 괜찮은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요? 근데 줄서를 안 맞아도idents요? 안 맞는 게 더 낫다고 앰플이나 그런 약물을 발라준 게 헐이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형들도 주입한 게 없지 않나? 반가워요. 길이 계속 끓여서 근데 이거 이 붕은 한 것만 잡으면 네. 지금 고데기를 안 해서 이런 거예요. 그냥 자른 게 이거. 괜찮은 거 같은데? 원래는 한 레벨이 한 2도 정도 갈게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밝아지는. 근데 이제는 1레벨이 완전 블랙인데 이거 너무 새까맣은 거 있구나. 한 위에 거. 네. 아직 스타일링 안 한. 그냥 자른 게 이거. 응. 괜찮은 거 같은데? 괜찮은 거 같은데? 좀 성숙해진 거 같아. 뭐야? 뭐요? 저기 데스크 보여요? 네. 나 저기서 세 명이 이렇게 해서 한시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요? 너무 웃긴 거야. 왜 저러니까? 몰라. 지금 봐봐. 한심. 아, 관심. 아, 관심과 사랑. 완전 어둡게, 완전 블랙으로 염색하고 있어요. 아, 진짜 어떡해. 너무 마음에 들 거 같아. 쌩블랙했어요, 여러분. 쌩블랙하니까 훨씬 얼굴이 밝아보이네. 어, 벌써 느낌. 다른 거겠죠? 네. 이건 블랙 쉽게 안 받은 거 같아요. 그 전 콜라만큼은 빨리 받은 거 같아요. 네. 네. 전에는 이제 햇빛 나가면 브라운기 보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블랙 가까이. 지금 나가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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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음, 세퍼구이. 되게 차가 보여요. 진짜 차가 보여요. 네. 이렇게 했던 세퍼구 중에 제일 냉해 보이는 거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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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반에서 두 번 데리고 빨고 앞머리에 한 번 살짝 짜서 끝에 보면 좋죠? 왜냐면 지난해라도 영원히 수식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얘네가 막을 낼 수 있거든요 즐겁게 꾸며내주면서 끝? 대박 대박 그리고 한 번 빼서 먹어요? 네 와 노릇 느낌 다른데요? 아니 왜 이렇게 안 돼? 난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 단발이랑 긴 머리랑 좀 비교하면 긴 머리가 나는데 단발이도 괜찮네 어차피 나중에 붙임머리 할 거니까 음 마음에 들어 갈 준비하는데 다들 다들 예쁘대요 다행이네 아우 부끄럽고 어 근데 오늘 로이랑 찰떡인데요?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 맘에 들어요 뭔가 이번 단발머리는 좀 여자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 느낌? 음 맛있는 거 먹어요 어때요? 어때요? 하아 단발을 해버리다니 진짜 처음에 맘에 들다가 한 몇 분 지나서 아 이게 맞나 싶다가 지금 다시 보니까 맘에 들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맘에 들어요 괜찮은 듯? 많이 나오려면 모르겠지? 오늘 초기에요 네 네 네 여기 계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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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기